와, 만두도 있고 오, 맛있겠어, 맛있겠어, 맛있겠어. 소고기! 이건 1인분만. 포인트가 참기름으로 소고기를 구워줘야 돼요. 아니, 맛있지 뭐. 싱겁더라고요, 저게. 아이고, 그거 말한 게 없지. 그거 말한 게 없어. 이러면 이제 30년 노포 된다고. 저러면 이제 끝입니다. 떡을 많이 먹네. 정원 회원님 너무 좋아. 탄수화물을 많이 드시더라고. 잘 드시네. 맛있겠다. 잘했다. 잘한다, 잘한다. 맛있겠다. 아, 나 꼭 먹고 싶어. 뭐야, 그렇게 맛있어? 그렇게 맛있나 봐. 엄청 맛있나 봐. 눈이 뒤집어졌어. 요리 잘하는데? 음식에 진심이구나. 제가 만든 건데 너무 맛있더라고요, 저게. 그렇게 맛있어요? 한 5초 정도가 세상에 멈춘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. 너무 맛있어서 울어. 제가 볼 씹었어. 볼 씹었어. 볼 씹었어. 아, 저거 어떻게 해, 저거 진짜? 아유, 어떡해. 저거 이제 철맛 난다, 철맛. 우네, 울어. 그래도 먹는 거 봐. 먹는 거 진짜 좋아하시죠. 반대편을 신는다. 아, 까먹었다. 아, 진짜 아픈 거. 아, 근데 진짜 잘 드시네. 왜, 왜? 또 씹었어. 아, 씹었어? 또 씹었어요? 좋은 게 좋은 거니까. 아니, 금방 잊으시는 거 같아. 안 좋았던 일을. 긍정. 어휴, 제 에너지입니다. 바로 하는 날이구나. 와, 지금 바로 하기 진짜 힘든데. 문것질 한 번 해야겠다. 아, 여기는 뭐 지나치고. 안녕하세요. 야, 색깔이 뚫고 나오네. 뚫고 나와. 따뜻한 어묵 두 개 먹으려고요. 네. 어우, 맛있겠다. 아유, 국물 가네? 여기가 이제 시장 들리면 필수 코스. 아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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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저번에 눈 오는 날에 떡볶이랑 순대랑 어묵이랑 포장에 갔었는데. 그러셨어요? 맛있게 드시고 가서요. 네. 저번에도 맛있게 먹었어요. 네네. 진짜 단골이시네. 아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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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. 와, 맛있다. 안녕하세요. 저 오늘 육회 먹으려고요. 단골 정육점이에요. 너무 좋아하시는 거 같아요. 아, 그러니까요. 근데 이게 멈출 수가 없네요. 어허, 오케이. 여기에 꿀잇살. 몇 개 물었나? 어, 감탄이었어요. 아, 감탄이었어요. 안 되겠다. 그렇지? 네. 아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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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. 얼마 안 남았어요. 아유. 이거 스트레이트로. 절에야 맛있다고. 절에 한이 너무. 아유. 아유. 너무 좋다. 취했다. 오, 취했다. 너무 좋다, 이건. 음, 취했다. 후유 잠옷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